이번에는 이제 모든 차 운전자 교차로에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다. 그럼 이제 다른 차는 긴급자동차 보면 양보 운전 이게 큰 틀이 되겠죠? 그럼 일단 먼저 교차로에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나온다. 어떻게 하냐? 교차로를 일단 벗어나야 돼. 벗어나가지고 어디다? 우측으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교차로를 먼저 벗어나서 피해서 도로에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긴급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서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차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일단 교차로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교차로를 피해서 도로에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일방통행도로로 된 우측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서 정리하는 게 지장을 줄 때는 좌측으로 바로 붙으라는 거죠. 일방통행도로인데 우측으로 붙으라는 데서 뭐야? 그래서 일방통행도로가 4차로인데 1차로 가다가 우측으로 붙으려면 오히려 뭡니까? 3개 차로를 변경해서 붙어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좌측에 붙어서 긴급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라는 거죠. 이게 1번. 그리고 그 외의 곳은 교차로가 아닌 나머지죠.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이 아닌 나머지에 접근했을 때 이때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피해서 진로를 양보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됐다고 했죠? 이건 개정됐고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제 5월 19일 시험제에 개정된 내용이죠. 그래서 뭐냐? 모든 차의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역시 우측 가장자리를 피해서 양보하라.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를 피해서 양보하셨다. 이게 좁은데 뒤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시고요. 조문이 개정됐죠. 어떻게 하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불러드렸죠? 긴급, 안 불러서 한 번 더 적어줍시다. 긴급자동차가, 긴급자동차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그 다음부터 바뀐 조문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라. 그냥 진로를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선 통행으로 해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꼭 뭐입니까? 자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꼭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조문은 어땠습니까?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라고 했는데 꼭 우측으로 피하지 말고 뭐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좌측을 피하든지 아니면 잠시 선다든지 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진로만 양보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방법을 뭐야?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측으로 가고 있다 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도 되고 차로가 넓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넓다 그러면 꼭 우측을 하지 말고 뭐입니까? 2차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뭐처럼 모세의 기적처럼 가운데가 쫙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꼭 뭐 할 필요 없다. 1차로, 2차로가 1차로가 굳이 2차로로 우측까지는 갈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뭐만 하면 된다?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냥 진로를 양보하라. 진로만 양보하면 되는 거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우측으로 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 교차로 말고 교차로나 부근 이외의 나머지 도로에서는 그냥 진로 양보만 하면 되고 그러나 교차로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점이 남아있죠. 일단 교차로를 피한 다음에 우측으로 붙으라는 조문. 그러니까 위에 양관로 1번에 있는 조문은 아직 그대로 존속하고요. 양관로 2번의 조문이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그 후보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조문은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진로 양보 의무만 좋았을 뿐이지 우측으로 피해야 될 방법은 그건 이제 삭제해버린 거죠. 현실에 맞게끔 받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거는 개정이 됐고 현재도